오, 콜리, 오, 너의 집, 네, 사실, 어, 텐트, 마이 루프탑, 어, 나우, 와우, 아, 너무 강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텐트는 너무 강한 것 같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만약 한국에 와서, 내가 를 보내주세요. 안에, 너의 집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. 네, 정말 멋지네요. 여기 봐봐, 너무 아름다운 시티 뷰, 아주 아름다운 시티 뷰, 아주 아름다운 시티 뷰 아름다운 시티 뷰